오오오오오오 빨리 가가씨 야 챌린챌린 꼭꼭 탐험인가? 삼십밟이 갑시다 가는겁니다 씨ㅅㅆ 존나 빠르다 어우 이게 나중에 한번 깰.. 나중에 깰건데 이따 한번 들으려보는거에요 조금만 더 가면 돼 700미터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? 야 이걸 이렇게 가네 그래도 진짜 조심해서 오늘 너무 세게 말했지만 야야야야야 가속도 여기서 가속해야되 여기서 가속해야되 와우 빠더스택 잘 날라가는데? 잘 날라간다 야 개다 야이 탈출 빠졌지만 탈출 야 이거 생각보다 많이 간다 이거? 생각보다 많이 가는데 이거? 생각보다 이거 많이 가는데 기분 탓인가? 아 나이스 아 잠시만 37위구나 오케이 여튼 성공 끌게요